안녕하십니까 베이직 기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강사 윤재인입니다 우리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우리가 1차 관문을 통과를 했어 그러면 2차 관문을 어떻게 2022년에 2차 관문을 어떻게 뚫고 우리가 산업인력공단에 맡겨 놓은 우리의 자격증을 어떻게 찾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시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개요 정도 보시면 들으신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처음 저하고 대면하신 분들 보면 왜 중요한지를 간단하게 보시면 일반적으로 크게 대형화, 커지죠 건물들이 고충화, 오팍화잖아요 밀집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더라 예방과 초기 진압에 중점을 둔다고 해서 특히나 2022년부터는 아마 소방법도 많이 다 바뀔 거예요 싹 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되느냐 실제적인 소방을 관리하는 소방안전관리 그래서 관리 분야에 대해서 관리자들에 대해서 더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분야에 대해서 더 신경을 더 많이 쓰고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많이 예상들을 하고 거기에 준비 작업 중이고 법도 많이 바뀌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예방과 초기 진압에 중점을 둔다라라고 하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런 진로와 전망 등을 봤을 때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그렇죠? 이런 공사나 주택공사도 가겠지만 다른 일반적인 연구소도 가고 진출 분야는 어마어마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부분들 재해발생 위험 요소가 증가하는 곳에 우리 소방안전관리자들의 뭐가 필요하더라 인력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직무들은 실제적으로 크게 여러분 1차 때 소방법 배우셨죠? 소방공사업법 배우셨죠? 거기에 공사업법의 소방의 직발주에 대해서 어떻게 뭐뭐뭐가 나와요? 그렇죠? 먼저 설계요 설계를 해야지 건물을 짓죠 그리고 설계를 하고 나면 공사업 그렇죠? 공사를 해야 되겠죠 공사업 그리고 이 두 사람들이 하는 거에 설계 근거하에 공사를 잘하고 건물을 짓고 있나? 관리하는 무슨 업? 그렇죠? 감리업이 있고 그래서 여기가 완공이 되더라라고 하게 되면 완공되는 건물을 누가 하더라? 그렇죠? 점검업 이렇게 큰 틀로 가더라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여러분들의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서 주인력이냐 보조인력이로 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필요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점검업이 있지만 그거 외에 또 뭐가 또 있어요? 이런 거 외에 그렇죠? 소방안전관리자 이런 부분들도 있어 그래서 이 안전의 관리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부분들 재발송에서 증가하는데 예방과 초기 진압의 중점을 두드라 이 부분들이 더 앞으로 더 커지더라라고 해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직무 수행이 오히려 역량이 올라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커지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에는 이렇게 큰 틀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시행처는 필기 때 해보셨으니까 알죠? 어디 산업인력공단에 큐넷으로 해서 인터넷 접수하기 힘드셨죠? 슬기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접수를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해당 발표일 공무수에 발표하고 마지막 날까지 원소 접수는 꼭 해야 되신다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수수료는 2만 원 이상입니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수수료 참고로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사용하는 시험장소에 여러분들이 뭘 갖고 가야 돼요? 그렇죠? 계산기를 갖고 가는데 계산기에 어떻게? 그렇죠? 전자통신기기에 의해서 이제는 가지고 갈 계산기 못 가져갈 계산기가 분류가 되더라 안 그러고 핸드폰들도 하게 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 실격 처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QNET에서도 그 기종에 대해서 어떻게 잘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 라고 하는 고학용 계산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계산기가 적용이 되는 계산기인가 아닌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죠? QNET 사이트 아니면 이런 거 참고를 해서 잘 맞춰서 준비해 가셔야지 실격 처리가 되지 않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기종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를 일단 끝났죠? 1차를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기사 시험 보시는 분도 있지만 또 기능사에서부터 산업기사에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그렇죠? 2차는 원서 접수를 하기 전에 뭐예요? 내가 이런 기능사를 1년 동안 했던 경력 증명을 첨부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자격 조건을 통한 체계를 간단하게 보시면요 기능사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산업기사는 기능사 플러스 실무 1년 간단한 앞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대졸이고 그다음에 실무 2년이 있어야지 많이 산업기사 볼 수 있고요 기사는 산업기사 플러스 실무 1년, 기능사 플러스 실무 3년 법규 할 때 여러분 많이 배웠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련되신 분들은 기사 시험 보기 위해서는 뭘? 그렇죠? 경력 증명선을 첨부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산업기사에서 기능사로 갈 것인지 내가 기술사로 갈 것인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생활하시면서 관련 학과들이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자 필기에 이어서 실기 시험은요 어떻게 보느냐 자 필기는 내 과목이 있지만 실기는 단답형도 있고 서술형도 있고 하죠 그래서 필기는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약간 뭐 PBT에서 CBT로 약간 바뀌었지만 이런 부분들이었지만 실기는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소술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기계 분야는 우리 서방기계 시설에 설계 및 시공 분야 위주로 많이 나와요 설계 및 그리고 법규 부분도 가끔 나오긴 한데요 대부분 하재 안전기준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설계 및 시공풀무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예전보다 시간이 좀 늘었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많이 풀기도 많고 문제 수량도 많고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돼요 필기 합격률은 좀 높아갔지만 실기 합격률은 예전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진 않았어요 약간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조절을 좀 하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검정 시간은 3시간이고요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인데 이게 정말 마의 구간이에요 합격하면 61점, 62점, 63점 떨어지면 몇 점? 59.9, 59.5, 59.3 이래요 아쉽죠? 그래서 이 60점의 구간을 꼭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은 이어집니다 실기 현황입니다 16년부터 보시면 16년, 17년, 18년 이렇게 쭉 있는데 20년대 봤을 때 어떻게 해요? 20년대 쭉 해서 쭉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서 쭉 올라왔을 때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20년대고 21년도에는 5점 어려웠다는 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년도까지는 19점 그리고 올라가도 19.4%예요 19.4%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도 21년 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행을 딱 한번 보시면 자 봐요 예전부터 15년부터 쭉 합격률을 보시면 21%, 26%, 34%, 38%, 3% 쭉 올라가도 20년도에 아까 도면에서 쭉 올라간다고 하긴 했는데 응시자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응시자들이 자 봐요 응시자들은 점점 필요한 소망의 응시자들은 점점 쭉 늘어나는데 합격률은 어떻게 돼요? 완만하죠? 올라가질 않아 완만하면 더 줄어들면 줄어들지 그렇죠? 완만해요 그만큼 뭐예요? 필요성이 돼도 되고 응시하는 분들이 많지만 합격률은 올라가지가 않더라 그래서 만만치 않은 소방기계시험이다라고 먼저 겁을 조금 드립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가면 괜찮다 이것도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접수자 필요수요는 많은데 필요하시고 따지고 싶은 분은 많은데 합격률은 오르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 평균적으로 해서 19.20% 정도 20% 정도인데 더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근데 이 선에서 거의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1년도도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참고삼아 합격률 한번 보시면 되고요 공부 이거는 그냥 데이터 상으로 간단하게 정리한 건 뭐냐면 보통 평균적으로 보시면 거의 한 1년 정도 3개월보다는 1년에서 6, 3개월에서 기사는 한 3개월에서 1년 공부하신 분들이 주로 많이 따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존에 좀 내가 베이스가 되시는 분들은 한 3개월도 하지만 3개월 미만은 좀 높긴 하지만 우리가 운이 좋으신 분도 있어요 내가 아는 문제만 나오면 합격할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한 3개월에서 6개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더라 기사가 조금 소방기사 기계가 전기보다는 살짝이 솔직하게 조금 합격률이 낮고 어렵습니다 많이 떨어지세요 한방에 합격하시는 분들은 거의 좀 드문 편이에요 아예 내공이 있으신 분들 외에 왜냐하면 함정을 많이 팝니다 여러분 아주 많이 파요 문제 나중에 풀어볼 때 아시겠지만 그래서 참고로 보시고요 시험 일정은 나와 있습니다 2022년 1회부터 해서 4회까지 있는데 원래 전기시험은요 기사시험은 4회가 있지만 3회는 보통 소방설비는 안 봅니다 그래서 1, 2, 4회 때 하는데 그래서 3번 있죠 나와 있는 공지 날짜 한번 참고해서서 원서 접수 때 꼭 놓치지 마시고요 합격 발표하시고 하게 되면 실기 때 꼭 접수하셔서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직무 내용들 우리가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설계, 공사, 감리비, 점검업체 등에서 주로 왜 이 말을 왜 하냐고 하게 되면 요거에 관련된 시험이 이제 나온다고 여러분 시험 유형을 설명드리려고 직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떤 시험들이 나오나요? 문제가 유형을 좀 분석을 해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큰 틀로 설계, 공사, 감리비, 점검업체 등이나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죠? 소방안전관리자 유지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문제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부분들 보시면 주요 과목이 설계에 대해서 작업을 분석, 구성하고 시스템 설계하기, 작성하기 이런 부분, 설계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시공, 공사하는 거 다 화재안전기준이에요 화재안전기준 우리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기준이 내 머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나는 어디까지 간다? 보조소방 위까지 많이 단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항상 들고 다니는 게 화재안전기준 그래서 시공하기 그리고 설계하고 설계가 잘 됐는지 공사를 맞게 하는지 하는 감리하는 감리 부분 그래서 설계도서를 검토할 줄 도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맞게끔 시공하고 있는지 8D, 5D? 이거 순서가 틀렸는데 아니면 여기는 개폐별부여야 되고 여기는 조절별부여야 되고 투입구 쪽에 어떻게? OS, 우리 흡입 쪽에는 어떻게 돼요? 버터플라이밸브 못 쓰게 붙여도 되는데 버터플라이밸브 써놨네? 시공이 틀린 거지, 공사하신 분들이 바꾸세요 화재안전기준에 이 밸브는 쓰면 안 돼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그렇죠 펌프에 흡입 부분에 이런 걸 검측하는 시공, 검측하는 거 이런 부분들 이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감리일지 작성하기 이런 거는 시험에 수정 안 나와요 실무고 실무이기 때문에 감리가 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니까 나와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유지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소방안전관리 유지관리 소방시설에 이 유지관리 입고는 뭐예요?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를 모르면 유지관리가 안 되죠 설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떻게 사이렌이 들어가 신호가 떨어지는지 물 넘어가서 알려주고 화재의 경우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내가 구조나 원리를 알고 있어야지 그거에 대해서 유지관리나 오작동하거나 하는 것을 다 고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다 연결고리 연결고리 공사도 알아야지 원리를 알아야지 공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죠? 뭐가 들어가고 왜 이걸 써야 되고 왜 이 설비를 이렇게 역수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유지관리에 대해 쓸 때 유지관리 부분까지 그래서 이렇게 큰 틀로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고요 출제 유형은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보면 소방시설의 구성요소 소방시설의 구성요소 옥내 소화전은 어떻게 구성돼 있고 스프링클로 설비는 어떻게 구성돼 있고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구성요소 간단하게만 할게요 양정을 구할 때 보시면 양정을 구하는 거 보시면 SP하고 틀리는 게 뭐냐면 양정 구하는 게 SP하고 옥내하고 틀려요 자세한 건 안 되고 간단하게만 할게요 SP 같은 경우는 바로 터지기 때문에 호마가 없어요 호마가 없어 길게는 안 합니다 작게 할게요 다 보여주면 본 수업 들어가면 재미가 없잖아 맛만 보여줘야지 호마가 뭐였는데 호수의 마찰 손실 압력이에요 무슨 말이냐 옥내 소화전에는 이 양정을 구할 때 호마선이 들어가요 호마선 호함을 해야 된다는 거 양정 마찰 손실 압력이 양정을 구할 때 그게 무슨 말이냐 설비를 구조를 이해를 못하면 이거에 대해서 구조를 못하면 왜 호마선이 없고 얘는 호마선이 들어가는지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옥내 소화전은 우리가 물이 배관을 따라서 쭉 와서 옥내 소화전 방수구 나와서 방수구 나와서 어떻게 돼요 호수에 물을 따라서 쭉 따라서 하는 호수를 지나가야 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맛잘 손실이 필요하더라라고 해서 계산을 하는 거지만 옥내 소화전은 스프링 쿨러는 그런 호수를 통하는 물이 또 없잖아요 바로 헤드에서 물이 탁 터져버리니까 배관 지나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뭐야 우리가 소방시설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것이 들어가는가 이것이 들어가지 않는가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소방시설의 구성요소를 이해하는가 못하는가를 언제부터 필기 때부터 중요하게 하는 거지만 실기 때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구조 및 원리가 가장 중요하더라 그래서 소방시설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이해를 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성요소의 특성비 조작 설명 또는 작동되는 원리 순서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거죠 준비 작동식 프리액션 밸브 같은 경우도 그냥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구성이 뭐예요 A감지기, B감지기 이렇게 있으면 얘들이 이렇게 와서 스프링 쿨러 프리액션이니까 프리액션 밸브 습식은 배관에 물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해서 헤드가 습식은 터진다고 배관에 물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프리액션 밸브는 어떻게 돼요 얘 A동작하고 B동작 해야지 물이 이리 넘어가서 헤드에 물이 이쪽에 2차측에 물이 차지는 거죠 이 원리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정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나 순서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점검 및 유지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점검 계획과 정보 요소를 정리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소방시설별 구성 시스템을 이해하고 설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예요 전부 다 소방의 구조 및 원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번째, 시공에 있어서 필요한 자제 및 공사 방법 순서 공사를 하게 되면 배관이 얼마 들어가는지 어떤 배관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산출하는 것도 가끔씩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챙겨야 된다는 것 중요한 학습 방법 그러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소방 유체역학은 기본적인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은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숙지를 해서 반복적으로 풀어보셔야 돼요 유체역학 문제는 문학 나오는 것 중에서 한 문장씩 5점에서 13점이 꼭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점에서 14점을 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기본적인 문제 무조건 풀어보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변형 응용 문제는 기본 문제를 마스터한 후에 그렇게 풀어보시고 두 번째, 주어진 문제에 대해 적용되는 이 문제는 이 공식을 쓰고 이 단위가 항상 들어가고 이 공식에는 이 단위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따로 정리를 하시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셔야지만 이런 문제 나올 때는 이 공식 대입 이 문제가 나올 때는 이 단위를 쓰더라 이 공식에는 이 단위를 쓰더라 이거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숙지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게 두 번째 각 소방설비 관연도 문제를 비교해요 설비별로 그러니까 옥래 소화전은 옥래 소화전은 문제들 별로 관연별로 한번 다시 추스려가지고요 옥래 소화전 문제들만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어떤 유형으로 나왔는가 그러면 스프링 쿨러도 한번 처음부터 쭉 관연도 문제부터 쭉 한번씩 보면서 아, 오랫다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변형을 좀 갔네 이런 패턴들을 쭉 보시면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과 매일 30분 이상 꾸준하게 이 루틴을 계속 이뤄가지 않고 패턴을 늦춰버리면 하루 건너뛰면 여러분들 앞에 하루 했던 거 다시 그 앞으로 가서 이틀 치를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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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이런 루틴의 방법들을 꼭 가지고서 습관을 드리고 공부를 하시라는 것 그리고 이 책적 책 보시고 마시고요 이 책을 보시고 어느 정도 이 책이 숙지하다 생각하면 이게 좀 공부해서 자세히 안 나왔으면 다른 책을 그때서 아니면 참고사만을 보시고 일단 한 권의 책을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합격 전략 공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일단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왜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야 돼? 그러면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마인드는 뭐냐면 나는 엔진이요 그렇죠? 소방의 기술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 되기 위해서다라고 해서 우리 배분학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 기본 이론 정리하고 이념과 개념을 여러분한테 인식을 시켜드리고 각 유형면으로 문제풀이를 같이 풀어드릴 거예요 저도 실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문제풀이하다 보면 저의 실수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100% 완벽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선생님이 어디서 틀리나? 이거 찾는 재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풀이 그래서 유형들을 보고 적응수업 그리고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어떻게 관연도 문제풀이로서 문제를 예상해 보고 이런 유형으로 나오고 여기서 함정을 이렇게 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실전 능력을 향상을 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합격시키려고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떨친다고 문제를 해요 그러면 뭐예요? 함정을 판다는 거지 그래서 저분이 어떤 함정을 팔 것인가가 여러분들이 잘 함정을 피해가느냐에 따라서 실수를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뭐가 되더라? 그렇죠 합격과 떨어짐이 있더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실기 공부를 하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함정을 파고했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또 부딪혀 보면서 같이 준비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2022년도 합격 전략 실기 부분을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그리고 실물을 하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뵙도록 하고 수고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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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